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메르스 여파로 취소됐던 중국발 크루즈선의 인천항 입항이 다음 달부터 정상화됩니다. 인천항망공사는 메르스 사태 이후 인천항 입항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일본 등지로 발길을 돌렸던 크루즈 여객선이 9월부터 인천항에 정상적으로 기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인천항에 첫 입항하는 크루즈선은 여객 약 2,680명을 태우고 중국 텐진에서 출항하는 코스타 크루즈 소속 아틀란티카오입니다. 이 배를 포함해 코스타 크루즈, 보아이 크루즈 선박 6척이 다음 달 인천항을 찾을 예정입니다. 인천항망공사는 6척의 크루즈 기항으로 약 1만 명의 관광객이 인천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창근 인천항망공사 사장은 크루즈의 인천항 재기항을 위해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를 할인해주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